추석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가 일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16개 기동 처리반을 운영합니다. 또 명절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도로,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배출하지 못한 생활 폐기물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해가 진 뒤에 배출하면 됩니다. 연휴 기간 새 Girl 연휴 기간 1000m 연휴기 is the same. 연휴 기간 wear is the same. 연휴기 기간 접촉